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초일기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오늘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 접종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오늘 관련 회의를 열고 5세부터 11세 사이 화이자 백신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권 1명을 제외한 전원 찬성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백신 접종에 대한 자문위 권고를 예외 없이 승인해왔다는 점에 미뤄볼 때 다음 주쯤에는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실제 접종 시기는 다음 달 초가 될 전망이며 해당 연령대 2,8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접종량은 성인의 3분의 1 정도, 1, 2차 접종 간격은 성인과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대의 자녀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접종 속도가 빠를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화이자의 경우 12세 이상, 모더나와 J&J, 얀센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에 따른 예방 이득과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제공 및 자막제itari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